어제 잘하고 가셨죠 엄청 미끄럽다고 요새 오늘은 다 굳어가지고 말짱하네 예 어제는 아주 얼음판이었는데 예 오늘 제가 6시에 왔는데요 그때는 좀 물기가 있었어요 6시쯤에는 시간이 갈수록 마련해요 햇볕도 안 났는데 예 여기가 참 땀이 아주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기운이 예사롭다는 땅이에요 이게 용이 이게 용 형상이라 이게 예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십시오 오늘 배낭이 좀 가볍게 했네요 물이 안 들어가지고 예 되게 가벼워요 어떻게 아셨어요 비가 왔기 때문에 이제 물 뿌릴 일이 없을 것 같았고 물 뿌릴 일이 없지 그래서 되게 가볍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네네 강아지도 왔네